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우리 5만명 다녀갔나요? 네. 별축제? 네. 내가 1당 100이야. 네. 1당 100. 그러니까 곱하기. 5만명 같은 10만명 다녀갔어요. 아하 그렇군요. 어떻게 준비 잘 하셔가지고. 생각보다 굉장히 오늘. 너무 천만이 오셨어요. 사람이. 어제도. 어제도 우리 베로마켓 의자를 800개 깔았는데. 우리 보조제까지 음악회만 한 천명이 갈 수 있어요.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. 뿌듯한 모습이십니다. 땀을 빨리빨리 흘리면서 체험을 하시고 가시는데 어찌나 좋은지. 저 얘기했잖아요.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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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있는데 막가내령에서 15명 20명 15명 20명을 계속 했다고요. 체험은. 아 잘하셨어요. 제일 잘하셨어요. 제일 멋지게. 네. 비의 배경까지 다 화려하게. 그죠. 네. 감사해요. 재밌었습니다. 그 체험 부스가 제일 아름답더라. 제가 있으니까. 아하하하하. 가보겠습니다. 이거 다 언제 다 치우시나요 이거? 걱정 마세요. 오늘 내로? 어. 치는 게 상책이야. 어제도 밤에 새벽에 끝나셨는데 아침에 제가 7시에 왔는데 계셨어요. 네. 집에 안 들어갔죠? 네. 못 들어갔어요. 그죠? 어제 12시 끝나셨어요. 사무실에서. 사무실에서. 숙박을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았어요. 안녕. 또 봐요. 내년에 또 올 거지? 재복지 매복일 수 있어요. 500인분 들고 오라고 해요. 미리부터. 알았어요. 가세요. 가보겠습니다. 네. 안녕.